오늘의 시장 오늘 파란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굵직한 이슈 아는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 변화가 있는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2차 전제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결정이 나왔습니다. 50억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가장 궁금하실 건 그래 이 정도 금액이라고 했어. 그러면 연말에 안 팔 건가? 안 팔아도 되나? 라는 점이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효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수급적인 포인트 위주로 정리 먼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행이 조금 너무 늦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는 것이 기대감이 있을 때 이렇게 딱 빵 터지는 거 하고 이 기대감이 좀 더 사그라든 상태에서 또 나온 거 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부총리께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차라리 안 하셨다라면 그 이벤트 드리븐을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대주주분들이 이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더군다나 최근에 올라오는 상황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치가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그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헷갈리게 되는 건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세무적인 부분들이라는 건데 문구를 보게 된다면 28일 날 공모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팔아도 내년에 양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되는 거니까 올해는 이제 올해 적용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한 뉴스 플로우가 나올 텐데 지금 저도 확인한 바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님 시장에서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은 당장 올해부터를 기대한 거였죠? 그렇죠. 올해 이제 적용, 연말에 적용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세무적인 부분들이라 양도분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어찌 됐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이벤트 드리블은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장에서 보여지는 해석 자체가 일단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밀리잖아요. 밀리는 것들은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나니까 쉽지 않다. 그리고 서랑설레에 대한 어떤 세무적인 부분, 1월 1일부터 양도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이벤트로서의 효과는 오히려 소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멘트에 대해서 조금 더 끌고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의 시선도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멘트 자체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전지주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는 건 또 아닌 상황. 그런데 전체 또 수급으로 본다면 개인이 또 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환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걱정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나뉠일 것 같아요. 어떤 시선으로 지금 정리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이 조치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예견이 좀 되어 있었죠. 지금은 부장님께서 야생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은 좀 되고 있었는데 오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아마도 이 효과로 2차 전지 소재들이 가장 크게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수혜의 조언이 대두가 되었는데 오늘 실제로 에코프로 장중의 흐름을 본다면 이 조치가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잠깐 플러스 전환했다가 거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거기 발표 직후부터 낙폭이 굉장히 다시 크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이미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급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이미 예측이 좀 되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1월달 1월 1일 이렇게 놓고 지금 기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후속적으로 어떤 발표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배당기일 12월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급 적용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미리 너무 예측을 많이 했고 예측한 부분에 비해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점에서는 효과는 상당히 많이 반감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되는 기준과 함께 배당기일 변경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되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까라는 부분은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변수가 풀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서 수급은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효과에 비해서 효과는 반감되었지만 어쨌든 변수가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가 조금 제거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연추에 대해서 등락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에서 1월 말까지 1월 초중순까지 어떻게 우리 수급이 풀려나갈까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일단 연말에 가장 특징적으로 보면 선물을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선물 없이 만기 이후에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의 현물대용보다는 선물 대용으로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이 선물 매수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연말이나 연초에 매도로 추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2차전지나 지속안전 대용주들 포함해서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를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년까지 본다면 대표님 하나만 더 봐주세요. 일단은 그 룸이 내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내년부터 1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들어오진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니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언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수급이 오히려 이 조치가 발표나자마자 왜 외국이나 기관들 매도 물량이 늘었냐고 하면 아마 그런 논리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여기에 오히려 더 물량을 넘기기 쉽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매도 이탈된 물량이 줄어든 건 맞겠지만 매수가 유입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매수가 유입된다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니까요. 추가적인 뉴스 분석 나오는 대로 저희도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열었으니까 하나 종목도 짚어보고 갈게요. 포스코 쪽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고 싶은데요. 위원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일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이야기로 봐야 될지 조금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수급 논리로 봐서 오늘 보면 MLCI 2월이라든가 큰집으로 코스피 이전 이런 논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 2차전지나 로봇 쪽이나 신성장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이슈인지 정의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수급 논리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것이고요. 그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수급 논리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지수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워낙 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LS 머티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은 지수 편입에 관련된 거 또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포스코 DX 이런 것들이 펀드멘탈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붙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이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일보 로보틱스 같이 가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수급 논리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테마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논리가 붙은 쪽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이제 기존에 움직였었던 것들은 신규 상장인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는 거죠. 어? 어? 이게 왜 올라? 어? 이렇게 올라가네? 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돼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서는 그 힘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속성이죠, 여러분들. 한계효용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원칙이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서둘러서 매매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차트는 좀 살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조금 상대적으로 신선도를 따져본다면 MSCI 내년 2월 편입 이슈 있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급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기대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양도세도 얘기를 했다시피 기대감하고 뚜껑을 막상 딱 여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증식혁언, 다 아시는 혁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이 있죠. 지금 MSCI와 관련해서 또 이것을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의 매매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세의 이야기부터 쪽 수급 논리까지 여기서 풀어가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는 연속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신고가 행렬, 기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오늘장 자동차주, 부품,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지원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여러 번 기아 중심으로는 타이밍을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제 불이 오늘 바로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요즘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많이 모았다가 지금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완성차 중심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시적인 쉼표입니까? 아니면 한 번은 쉬어갈 타이밍이 또 한 번 이렇게나 빨리 온 걸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금경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부분은 만약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 물량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번 FMC 이후에 금리 인하가 완전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글로벌하게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올 1월에 제품 가격 인하를 했었고 지금 최근에 12월 달에 다시 모델스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머스크 회장의 발언을 보면 결국은 금리 인상이 되는 기준에서 그만큼 늘어난 금융 부담만큼은 가격 인하 요인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한창 금리가 인상됐을 시기인데 지금 국제금리 하락의 정도를 본다면 그때와 비교해보면 금리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자동차 업종이 있을 것 같고 특히 현대차 기한은 사실 올 한해도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가입한 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몰입되어 있다기보다는 하이브리드나 SUV 혹은 제니스 계열의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 한해 글로벌하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은 현대 기아차 그룹과 일본의 토요타였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가 엔젤 현상을 톡톡히 봤다고 하면 실제로 현대차 기아는 고가형 자동차의 판매 마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되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을 본다면 짧은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지금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단기 나눠서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부품주 하나만 더 봐주세요. 사실 어제 완성차가 워낙 시원하게 가다 보니까 아, 며칠 이 테마가 돌 수 있겠다. 여기에서 가능성을 찾아보자 하시면서 이걸 보고 부품주를 어제 진입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 많이 고민이 되실 거거든요. 완성차 챙기자라는 전략을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주셨습니다. 어제 반응 나와서 따라 사신 부품주 관련해서는 어떠한 멘트가 나오게 될까요? 부품주는 조금 벌교를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주는 상당히 합중 연행이 진행되고 있고 수혜가 혹은 악재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주기적으로 반복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 표준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부품주에 대한 접근을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관점을 좀 짧게 잡고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모멘텀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부품주보다는 지금 자동차는 현대차나 기업, 완성차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도 줄이고 주가 탄력도 내년 쪽에는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부품주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할 때 어떤 면을 봐야 되는지까지 조언 얻어봤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의 조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동차 안에서 자율주행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나요? 이 맥락에서 처음에 질문을 드릴까 했다가 오늘 보니까 앞에서 수급 이야기를 좀 해버린 바 있어서 다른 시선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서도 코멘트를 좀 들어보긴 했지만 이아너에서의 수납매를 기대하는 전략은 어제 오늘 흐름으로 보면 무리라는 전략으로 투자자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사는 한 두 세터가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죠.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일단 기아가 윗고리를 좀 심하게 달았다라는 것이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완성차들에 대한 기대감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면 어제 오늘이 조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논리를 한번 좀 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레벨 4가 완전히 인정된 건 아니에요. 법상 허용이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레벨 4를 가지고 시험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레벨 3도 현재 지금 대중화가 안 된 상태에서 레벨 4까지 우리가 바라본다.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고 레벨 5로 넘어가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변역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핸들에다 손 안 놓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그런 기술들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레벨 4가 된다면 핸들에 손을 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닌다.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 개발 속도여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 드리면 이건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테마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갈 때는 한번 트레이딩 구간에서 팔고 다시 또 잠잠해지면 사고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해야 되죠. 현대 오토웨버를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 자율주행으로 봐야 되겠죠. 인베드드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현대차를 몰고 있고 현대 오토웨버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동차의 변화가 그렇게 빠른가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수급 논리로 보셔야지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것을 투자 논리로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거리를 좀 두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나. 참 자동차라는 게 한번 바꾸고 타는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가 시중에서 많이 보이긴 합니다. 많이 보였던 시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내가 전기차를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오늘 캐나다에서도 35년까지 이제 퇴출한다 하더라도 자, 뉴스 짧게 말씀드리면 퇴출하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기존에 운행되던 차를 멈추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10년 지난 차, 20년 전에 차도 지금 도로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마냥 성장성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뉴스 팔로우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위 보도록 할게요. 출산, 육아 관련주로 묶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정책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얼만큼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기주에 대한 시장 반응 여전히 뜰없습니다. 그렇다면 IPO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그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더 핑크폰 컴퍼니 이게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된 정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비과세 증여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관련주 엔젤 쪽의 흐름은 IPO와 연결고리를 짓는 게 맞나요? 아니면 테마단의 논리로 정책발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둘 다 해당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들어왔는데 IPO가 역시 여기에 같이 맞물리면서 예를 들면 오늘 삼성 출판사가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시장이 지금 현재 뭔가 추세적으로 수급이 완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테마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 단기 모멘텀에 순간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급이 하루 이틀 정도 몰린 다음에 지속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마의 기준으로 잡는 것처럼 채 며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펀드멘탈의 변화가 있어서 계속해서 레벨업 되면서 반복되는 테마와 순간적으로 정책에 의한 부분 혹은 IPO라든지 단발성 모멘텀에 의해서 나오는 접근은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짧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펀드멘탈상의 큰 변화보다는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IPO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쪽이 신규 상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이 가장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는 한데 아마도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끝물에 가까울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서 아주 단기적으로 짧은 시각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주가가 정점을 치면서 뉴스에 가장 크게 보도가 될 때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한 번 놓쳤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는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진입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종목은 어제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이 종목이 조만간에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회의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진입하면서 저희도 진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적인 찬스와 매도 시점도 굉장히 짧아져가기 때문에 특히 연말장에 이런 수급상의 공백 논리를 노려서 이렇게 나오는 짧은 부분은 정말 짧게 짧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답변도 받아 봤고요. 계속해서 좀 이어갈게요. 위원님과는 IPO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는 토스가 한가운데 있었고요. 오늘은 삼성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전에 새내기주에 대한 반응이 워낙 뜨거웠고 아직도 아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를 받는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IPO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장에서 해야 되는지 택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과한 시간을 1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죠. 1년 전으로 돌려보게 된다면 한 2년 전으로 돌려보게 된다면 2년 전쯤에 처음에 주시장의 신조어가 들었었습니다. 따상, 치킨값 이런 것들 일단 IPO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따상 놀이라고 표현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모가가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따상을 이루어지면서 소고기값을 벌었네, 치킨값을 벌었네 하면서 놀이처럼 됐죠. 그런 것이 1년 전에는 대거 적용이 안 된 거죠. 오히려 공모주를 투자했는데 하한가까지 떨어진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겼죠. 최근에 올 초부터 조금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다가 올해는 일단은 여러 가지 하다가 최근에 불구한 두어 달 사이에 공모한 주식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공모한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본다는 게 지금 당장에 내가 겪은 걸 바라보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에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는데 그런 따상 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잠깐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됐고 1년 전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죠. 지금은 몇 개월 동안 이게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야,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 물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죠. 오늘 거래량이 160만 주 거래됐습니다. 잔량이 18만 주입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내일까지 상가를 갈 수 있을까요? 원동용은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키움증권에서 한증권사에서만 50만 주가 거래됐는데 내일도 이 정도 거래량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차익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시장에 있어서 지금 테마주들이 하나에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강한 테마들, 반도체는 눈으로 친다 하더라도 2차연지 쪽에서 밀리면 사서 다음 날 팔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했었지만 지금 2차연지가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트레이딩 자금들이 분산이 되면서 지금 하나의 테마는 뭐다? 신규 상장. 두 번째 테마는 뭐다? 지수 편입.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까지 읽어주셨어요. 그럼 이런 분위기가 읽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이 주춧돌은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 팁을 갖고 움직여야 될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마이크론의 분위기 사실 정교장에선 좋지 않았습니다만 코멘트까지 들어본 다음에 2025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낸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주 초반에 SK 쪽에서 나온 이야기랑 살짝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오늘장에서의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마이크론 중심으로 좀 봐도 될까요? 사실 정교장 이후에 시간 외 거래서의 흐름까지만 보고 우리가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오늘 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정말 잘 가서 내일 내가 뭐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이 오후에 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반도체를 볼 때는 어떤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오늘 마이크론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EPS도 예상치를 모두 상의했고 특히 더 좋았던 것은 아마도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역시 예상치를 상의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는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되냐 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상향이 되었고 이 여파로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는 어제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하고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는 역시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삼성전자는 봉합권에서 하행시설을 조금 신고가에서 하락을 하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장기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이 반도체 메가 트렌드는 내년부터 2024년 시작을 해서 특히 2025년도에 D-DEM이 상당히 가격적으로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상승폭이 2025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2024, 2025, 2026년까지 반도체는 메가 트렌드로 갈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서 사실 HBM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HBM에서 최소 5세대 정도는 가야지만 양산이 가능합니다. HBM 3S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HBM 3S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독주거든요. 그러면 내년 2분기까지는 HBM 반도체가 반영되는 실적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라고 보면 이런 HBM 반도체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마이크론도 내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 정도 상향되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양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반도체는 신고가에서 계속해서 누르고 어떻게 보면 물량 흔들기라든지 차트를 맡아가는 모습이 좀 나올 건데 내가 만약 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정시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굵직굵직한 부분에 좀 없게 주셨습니다. 저희 1위 키워드 남겨놓고 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많이 추워서요. 한파 관련 주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사실 오늘 관련 주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호빵부터 패딩 여러 가지 저도 클릭클릭 해봤는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오늘 없으면 한파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접어둬야 될까요? 아니면 테마 논리가 주목되는 시장 분위기 이어진다면 여지를 남겨놓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죠.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는 것들이 강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이럴 때 오늘 추우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거고 더우면 빈과주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 하고 황사가 오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당일날 어떤 치고받고 정도 다음 날 정도까지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중에 너무 작고 분상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의류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난방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먹거리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강한 게 있죠. IPO와 관련된 것들.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업종들. 자꾸 언급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수수료 뛰고 한 5, 6% 정도 수익이 나야 된다면 하루의 변동평이 한 15% 정도 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강한 테마가 있으면 조금 옆에 있는 것들이 태풍 옆에 있는 작은 바람들이 가격을 못 추는 것처럼 오히려 만약에 지금 IPO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오늘 시세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유튜버 분들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 굵직굵직한 것들 상대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도 하나의 증시의 변화가 아니겠나 이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큰 틀 분위기도 봐야 되나 봅니다. 1위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간략하게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미 너무 상속폭이 커서 위쪽에서 추격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한번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3만 5천원 정도까지 좀 길게 잡고 가시고 손절 가격은 2만 2천 5백원. 지금 금리나 기조가 발아들여지고 난 뒤에 미국 정치의 변화 중에서 하나가 캐터필러라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관련된 종목이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5천원 천천히 길게 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 랭킹 바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L 이재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